그 아미타경에 보면 나무아미타부를 1일에서 7일 정도 일심불란 요 말이 되게 몰입에 대한 정토정의 표현이 일심불란 이에요 임진왜란 란자 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 가지고 분란 조금 더 어지럽지 않다 어지럽다가 뭐였죠 감께 계속 나오네요 어지럽지 않다 리께 한 마음이 한마음이 선명하게 나무아미타부를 향한 일념이 쭉 돌아가는 일념이 유지되는 상태 1일에서 7일 정도만 하면 7일도 긴 거죠 1일만 해도 뭐예요 정토간다 죽을 때 아미탑을 찾아온다 이게 정토정의 아주 믿음이죠 아미탑 1심불란 그게 저희 몰입이라는 뜻입니다 1심불란이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몰입 가지고 책 낸 사람 많지 않죠 저 몰입으로 책 낸 사람이에요 1심불란 전문가입니다 몰입 4단계 나무아미타불이 어떤 노력을 안해도 쭉 마음에서 흘러야 돼요 1심불란 그게 안되고는 하루 동안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에 몰입을 해요 억지로 하는 몰입 말고 깨어서 하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몰입 4단계 들어가서 일념 이게 일념인데 일념이 잡히면 뭐다 몰입 책에 뭐라고 하냐면 슈퍼우식이 각성된다고 그랬어요 슈퍼우식이 뭐죠 참나요 참나가 드러난다 1심불란하면 참나가 드러난다 1심불란하면 하루라도 좀 1심불란 해봐라 그러면 슈퍼우식이 드러난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정토에 접속하는 정토에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정토 접속 바로 하시죠 자 모른다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모릅니다 이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트 하트 이렇게도 정토가 할 수 있죠 1심불란 지금 되셨어요 하트 때 흔들리셨네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존재합니다 접속하셨네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만 해도 되고요 연불로 해볼까요 연불로 정토 출체 갈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고요 현존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정신을 모아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신 맑아지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정신 맑아지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서 정신을 딱 모으시면 정토에 접속하시면 이걸 1일이네 7일이네도 다 사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편을 어떻게 때려요 1일 7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무량수경이나 다 어떻게 때려요 10년 10번만 해라 마지막 가면요 한 번만 해라 지금 여러분 한 번만 하셨죠 아무리 악업이 많은 사람도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정토 갈 수 있다는 이론의 실증이에요 지금 나무아미타불 하고 정신 모아서 깨어서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내가 현존한다는 걸 느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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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느라 잡념을 못 일으켜요 그때 고정신으로 딱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나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현존한 나 그게 나무아미타불의 권성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의 법신불이에요 그럼 내 법신이 아미타불의 법신과 둘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고 해요 나무아미타불 정신이 좀 맑아지네 정도로 알아요 사실 그때 이미 정토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토 행자들이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답 없이 산에서 어디 절에서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1일 7일 뭐 죽을 때까지 목표로 한다고 해서 정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접속이 됐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접속 딱 되는 순간 저기 연화대에 이름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름 생명체계에 이름 올라간다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나무아미타불 할 때 딱 접속 되셨는지 여기 물에 넣으면 기운이 잘 돌죠 나무아미타불 하고 정신 딱 모아서 여기가 참나자리잖아요 참나자리 왜 열 번만 해도 간다고 했겠어요 왜 심지어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한 번만 정확히 해면 갈 수 있다고 했겠어요 지금 이거 일심불란이에요 일심불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리가 불성 입니다 여기가 법심불 이에요 여기 아미타불 입니다 타오르는 불 덩어리에요 불에 씨는 있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자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생이죠 그냥 중생보다 정토 행자라고 할게요 정토 수행한 사람들을 정토 행자라고 정토 행자가 수행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라는 과불 열매 맺은 부처한테 인불 씨앗 부처 나는 지금 씨앗 상태니까 불성이 불성이 완전히 꽃 피운 불성이 꽃 피운 열매 맺은 아미타불한테 꽃 피고 열매 맺은 나는 아직 이제 싹이나 난 상태 씨앗 상태거나 싹이 난 상태인 이 정토 수행자가 염부를 합니다 염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염이 일심불란을 이루면 정토정은요 많은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아미타불만 잘하면 되요 나무아미타불만 잘하면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일심불란 몰입 4단계로 하시라고요 몰입 4단계에 딱 도달하면 몰입 4단계 가면 무조건 자신의 참나가 각성되게 돼 있어요 이게 타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이 불성이 이 법신불이 아미타불의 법신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거를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아미타자성이나 내자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만 해도요 나무아미타불하고 깨어있고 나무아미타불하고 깨어있고 찰나찰나 정토 접속이 이어집니다 그게 일심불란에서 쭉 흐르게 되면 나무아미타불이 쭉 찰나 접속이 쭉 흐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일심불란이죠 하루나 일주일까지 흐를 정도로 쭉 흐를 정도로 해보라는 겁니다 몰입 4단계는 흐르죠 흐른다고요 내가 노력 안해도 나무아미타불이 절로 몰입되는 경지가 이 몰입 4단계 아니에요 몰입 4단계까지 들어가면 참나가 각성됩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체험하는 것도 소중한 체험입니다만 일심불란에 대한 체험이요 일심불란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려면 제대로 안착되려면 노력 안해도 나무아미타불이 몰입이 아주 수월하게 깨어서 이루어질 정도로 돼야 됩니다 꼭 1일에서 7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조금만 관심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나무아미타불에 몰입하면서 내 참나가 각성될 수 있는가를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참나가 각성되면 이미 여러분은 일심불란에 들어선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일심불란에 이미 들어섰다 조금만 더 관심을 주면 다른 잡념 물리치면서 나무아미타불로 내 자성미타의 각성 내 본성 사실 내 본성인데 나의 본성인데 그게 아미타불의 본성입니다 같으니까 한 본성이니까 한 본성이니까 나무아미타불로 여러분 견성하는 법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로 깨어나서 참나 찾고 참나만 찾은 게 아니라 아공 아공 아미타불의 본성이 내 본성이라는 것도 알고 내 본성을 먼저 찾은 다음에 아미타불의 본성이 내 본성이라는 거 알고 복공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으면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도 다 참나작용이고 내가 느끼는 지 정토에서 느끼는 이 생각감정 오감도 다 참나작용이니까 아미타불의 작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공까지 왔죠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참나를 찾았고 참나 찾고 보니 아미타불의 참나랑 둘이 아니었고 한참나였고 아공 복공 그러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정토의 마음 정토의 생각 정토의 오감은 깨워서 느끼는 게 그대로 정토의 오감이겠죠 우리가 죽은 뒤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아미타불의 작용임을 알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궁극적으로 아미타불의 원만한 육바라밀이 아미타불의 공덕이 나를 통해 내 마음에서 또 들썩입니다 육바라밀로 그게 구공이에요 아공 복공 구공이 한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싹은 볼 수 있어요 원만하지 못해도 싹은 다 볼 수 있어요 요거 도와드리는 거 제가 녹음해 놨는데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깨달아야 할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 또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비를 하는 중에 깨달아야 할 게 똑같습니다 여기 아미타불의 자리에 예수님 먼저 보세요 예수님 성도가 예수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 된 나의 한 성령이 드러나겠죠 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몰입했을 때 일심분란 했을 때 기도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나의 현존인 성령이 드러나고 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과 둘이 아님을 알고 첫째 아공 복공 일체가 예수님의 신비임을 알고 구공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과 빛과 생명 평안이 나를 통해 터져 나오는 걸 압니다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한참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나 아미타불은 우리가 하위자아라면 상위자아급인 거예요 일종의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씨앗 부처고 저쪽은 열매 부처니까 나의 미래죠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나의 상위자아에 해당돼 똑같은 다 나니까 한 나라고 보면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 나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절대 중생을 한 명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나니까 이게 대승이에요 이걸 라마미타불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왜 정토종보다 여러분 지금 더 유리하세요 정토가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도 정토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토의 핵심은 참나 접속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연불만 죽어라고 하면 죽어라고 연불하면서 죽어라고 불안해요 정토 갈까 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갈까 볼까 불안해요 참나 접속이 참나가 정토예요 참나가 정토예요 참나를 뭐라고 부르죠 자성정토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한글이 어렵죠 한국만 하다가 갑자기 한글 써서 그런가 샤방 자성정토 자성정토입니다 정토 접속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당에 오신 분들은 몰겐자만 하면 바로 접속 하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안 해도 바로 접속하죠 그냥 바로 접속하면 정토정보느라 미안하니까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자고요 거기도 이론이 한 번만 해도 된다잖아요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면서 참나 접속해 보세요 나무아미탑을 미안하니까 이 말도 안 하고 하면 극락 가고 싶어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 가고 싶어요 아미탑을 믿어요 아미탑을 믿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아미탑을한테 내 생명을 귀히합니다 나무아미탑 믿습니다 아미탑을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보를 합니다 믿음 소망 실천이 다 들어있죠 믿음 발언 실천 나무아미탑을 한마디에 딱 정토 접속 참나 접속 해 주시면 이미 정토 접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심분란이면 죽을 때 왜 아미탑을이 데려온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요 지금 나무아미탑을 한 번 했다고 참나 접속 하셨죠? 정토 접속 하신 거예요 정토 구경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가 정토예요 다른 데 없어요 정토 구경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정토에 눌러 앉으려면 죽은 뒤에 아주 눌러 앉으려면 살아서부터 이미 거기 살시려면 정토 안주 하려면 영주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권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참나 접속 하면 그만이에요 늘 참나 접속 자 일심분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연불선에서 연불선에도 다 있어요 정토정에서 일심분란 다음 단계가 연불산매인데 연불산매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늘 보이는 경지예요 근데 그냥 형상 있는 부처님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 빠지면 다 함정에 빠집니다 자성미타가 보여야죠 아미타불의 법신불이 늘 보여야죠 왜? 그 법신불이 내 법신불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연불산매는요 이게 이제 연불산매에서 반주산매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 경지는요 이게 제가 말하는 늘 불성에 안주한 경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 경지면 경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보살 경지예요 일주보살 경지가 돼야 연불산매 반주산매 반주라는 게 부처가 현존한다 내 눈앞이 현존할 정도 돼야 늘 불성이 보여야 상상품으로 여러분 죽더라도 바로 극락 가서 일주보살로 극락 갑니다 그냥 정토로 바로 직행해요 리무진 타고 연하대가 달라요 그 아래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가봤자 아미탑을 바로도 못 만나고 가서 몇백겁 대기 타고 그래야 돼요 결국 연불서는요 저희가 일심불라는 정토 접속만 가능하다 이미 정토에 안주하시려면 일주의 경지 늘 불성이 보이는 견성의 경지 가야 된다 이 말을 정토정은 접속만 가능한 것도 다 정토 간다고 얘기하고 단 가되 상상품으로 가야지 그 아래로 가면 고생한다 상상품으로 가려면 연불산매를 얻고 가라 이렇게 해서 방편을 유도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홍의각당은 여러분 바로 지금 본격 정토방송 아니에요 바로 정토 접속 가능하게 도와드립니다 이게 정토정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정토가 하실 수 있어요 정토정 이론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접속만 한 거라고 봅니다만 정토정은 접속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정토 다 데려간다고 믿어요 나무암이 탑을만 했으면 저는 접속만 가능한다 단 들어와 앉으려면 일주 보살 되라 저쪽은 정토 접속만 가능해도 다 데려간다 단 한 번만 외도 정토 갈 수 있다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단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대로 가야 된다 상상품으로 가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 보살 가자 결론은 똑같아요 방편이 다르지 저는 이렇게 저는 방편 최소한 씁니다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 자명 하면서 정토 접속 하시는 게 다른지 보세요 나무암이 탑을 해서 접속하는 정토랑 몰겐자로 접속하는 정토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같다면 몰겐자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미안하면 나무암이 탑을 하세요 좋잖아요 나무암이 지금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정토 접속 출첵 바로 다 되니까 누가 안 오시는지 볼게요 나무암이 탑을 이것도 몰겐자잖아요 근본적으로 나무암이 탑을 한 다음에 몰라 괜찮아 자명 정토 접속 하셨나요 지금 이 정토 접속이 좀 유지되어 일심분란 하려면 좀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초만에 튕기시면 좀 일심분란 맞배기지 일심분란은 아니죠 몰입 4단계는 흘러야죠 흐를 정도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정토적 이론으로는 여러분도 정토 가십니다 저는 접속만 됐다고 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을 때 아미타불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정토 접속이 가능해요 죽을 때 왜 죽는 순간에 몰라 하시면 되잖아요 죽는 순간에 나무암이 탑을 하시면 이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1초만에 튕겨서는 안 되겠죠 튕기면 또 하고 튕기면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죽는 마당이 쉽지 않을 것 같죠 딱 나무암이 탑을 해서 정토 접속에서 쭉 흐를 정도 해 놓으시면 임종 때 정토에 접속된 의식으로 죽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방편으로 만든 게 정토적이에요 거기에도 그릇된 이론들도 많아요 거기에 현혹되실 건 없고 저는 팩트 체크해서 자명하게 활용하자 주입니다 정토 정도 자명하게 활용하자 좋은 거 많다 나무암이 탑을 하면서 깨어나자 좋다 정토 접속도 할 수 있다 좋다 한 번만 해도 정토 접속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정토 가서 다시 안 오자 이딴 소리 하지 말자 정토 가서 충전해서 다시 이 땅에 육바람을 공부하러 와라 이게 차이입니다 기독교도 똑같다 천국 가서 안 올 생각하지 말고 일주 보살만 대놓으면 정토도 마음대로 골라가고 와서 또 와가지고 또 보살 또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소름 돋으시고 해야 맞죠 모든 지구상의 영성의 모든 그 종교나 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일주 보살 일주 보살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땡기세요? 나무암이 탑을 결국 일주 보살 거기서 목표로 하는 게 연불산매거든요 이거 이루면 정토 간다고 난리 납니다 그게 일주 보살 경지예요 일주 보살 경지에 삼매만 해놓은 거예요 삼매 지혜는요 아공, 법공, 구공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연불산매 정도 들어간 다음에 참나가 또렷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의 자성이 아미타불의 자성이구나 아공, 법공 일체가 아미타불의 신비구나 나툼이구나 법공, 구공 아미타불의 공덕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구나 이 세 가지 아시면 아주 제대로 일주 보살이죠 일지를 향해 나아가는 일주 보살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흙주